자 먼저 한 번. 잠시만요. 아 너무. 아 진짜 정진 씨 뭐하시는 거예요? 나는 안고양이? 제가 김재현 씨 솔로 활동할 때 의상을 한 번 입어봤어요. 패치하이. 되게 섹시한 암드타임 같지 않아요? 근데 어디서 하고 있어. 석영선 선배님은 기억나세요? 기억나죠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재현 씨가 위문 공연 오셨을 때 저 의상. 대단했겠네요. 원래 이제 대단해야 하는데 안 대단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 군인들은 사실 저렇게 요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이 좀 노출되고. 그렇죠 짧은 치마. 빈틈이 좀 있고 이랬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다 가린 웃음. 전혀 의미가 없죠. 어디 좀 찢어지기는. 네. 근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. 정진이 씨. 네. 갈아입어주시면 안 될까요? 갈아입어주시면 안 될까요? 너무 죄송한데. 네. 더 진짜 더워.